피켄디 리메이크로 새로 나온 테이블카? 2위에 올라갈 꿀팁을 찾는 중이었다. 멋있는 손끄러지 불렀다. 지금! 어? 근데 왜 해야 되는 건데? 해보고 싶어서? 아, 해보고 싶어서. 어? 뭐야, 어깨누? 아니, 나 오늘 뭐야. 어? 어? 너도? 김블루 폼 미쳤다. 어? 소리 안 내고 어둡게 보면 모르겠는데? 진짜 모르겠는데? 이렇게 했으면 진짜 모르겠는데? 이건 모른다. 왔다. 왔다. 날아간 거. 날아간 거 이렇게 웃겨, 저거. 검은색 옷 입고 만나자. 안녕하세요, 세월 씨 여러분. 케이블카 위에 맨몸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팝콘을 발견했다. 그리고 누군간 저 케이블칼 타겠지. 정말 짜릿하다.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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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이걸 인텔 넉으로 하는 거지. 오늘의 광고. 인텔 넉 12 엔두지아스트. 드lass1 두 тund 미니피씨인데. 깜짝 놀랐죠. 깜짝 놀랐어요. 보이십니까? 미니 PC. 근데 진짜 적은 딱 내 함드폰. 느껴지니? 내 휴대폰. 보이니? 근데 이게 작은데 정말 놀라운 거. 자체 그래픽카드 탑재. 박수. 인텔에서 이제는 그래픽카드도 만듭니다. 나는 실제로도 미니 PC만 씁니다. 컴퓨터는 저는 한 손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딱 마침 인텔에서 저한테 미니 PC를 줬다. 인텔 넙 최고야. 케이블카 올라가서 한 명 이상 죽이기. 저기에 펀딩 좀 부탁드립니다 사장님들. 한 병 근데 떨구면 뛰어내릴 거 아니야? 그것도 쏘는 맛이 있겠구만. 테서비어 사람이 없어 실패라고. 아니? 타는 애들 있음? 어 없다. 뭐야 이거? 오 누구세요? 오 보시다 깜짝이야. 뭐야 이거 사람인데? 야 업타매. 너 이거 어디서 나왔냐? 떡배? 떡배 좋아. 판자 챙겨서 넣고 이제 올라가야지. 굿. 어? 어? 뭔 낙하단 소리? 나도 들었는데? 아 쟤가 떨어졌네. 오 저 지붕에 있다. 지붕에 있다. 어? 저기 지붕에 있다. 저거 뭐야? 으악 미안해. 우와. 아 비켜. 일로와 일로와. 아. 저거 저거. 저거 모 선생이야. 모티쳐. 저거. 저 모 선생도 이상한 거 하려고. 서로 변태 짓거리 하려고. 변태는 변태끼리 만난다. 아 자기장. 자기가 살짝 빠른. 뭐가 없는 것 같은데. 오 있다. 너 이 자식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모 선생. 이럴 줄 알았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어이 모 선생. 아이 왔네. 내가 하는 거 봤어? 아 봤습니다. 할래? 하하하하. 같이 가시죠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 아침 사람이 조금 필요해. 셋이면 또 좋지. 하하하하ulsion perdu perdu perdu. 하하하하um proud. 오. 야 애들아 애들아 애들아. 빨리 가 봐. 서 shiny 글로 한 대 간다. 여기서 지금. 이렇게 간다 지금. 하하하하. 야. 얘도 거기 올라갈라 그래. 일단 글로 가는 중. 여기까지 도착. 허. 케이블카 또 타러 왔다. huh. 아, 이걸 못 잡았네. 야, 그거 반의점에서 온다. 너희들이라도 성공하면 성공이야, 어차피. 어? 하염병? 쉽지 않을 텐데. 하지만 더미, 보여주나? 어, 어디 갔어? 있다! 야, 원어대 하나! 굿! 나이스! 이 정도 했으면 기회를 받다. 우리 지금 너무 잘한다. 내가 아까 스킨 다 빼고 여기 누워있으니까 모르더라. 이런 거 참 잘 참 안다고? 무슨 소리. 타이거 게임에서 만든 그런 거임? 뭐야, 여기 사람 간다. 사람 올라갔는데 타는 것까지 아직 확인 안 돼요. 간다, 이거 타겠다. 굿! 그러면 의도 올라타야지. 4명 다 타겠는데, 자라면? 4명 다 탄다고? 야, 잭팟 준비해. 반응 중, 베린이로 추정. 내가 앞으로 가 있어야겠다. 차에 서면 차 터지겠지? 그렇지? 온다, 온다, 저기 온다, 저기 온다, 저기 온다. 다 타있음, 3명임. 어? 우리 봤다? 뒤인가? 봤다고? 네? 앞이야, 앞이야. 앞이야, 앞이야. 앞에 쏘는 거 앞서. 쏘자, 준비해. 내가 업으로 끌어줌. 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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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안 온다. 주교차 타고 죽은다. 제작! 제작 속이었다. 저기 안 죽어? 야, 타 타 왔어. 기절. 기절했다. 또 숨어있어 적이 일본에서 타고 넘어오지 않을까? 다시 올텐데 못 참지 이거 어? 여기 있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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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편 캐물카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준비해 오케이 오케이 쏘아 나부터 쏘게 머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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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아 안 돼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반대편에도 하나 설치해야겠다 아 왜 취소되지 자꾸? 방패 빼야겠는데 뭐야 앞에 차간다 오! 짠야 안돼 너라도 사라 너희도 일하도 차를 떨고 차를 버려줘 잠이 잠겼어 잠이 잠겼어 안 돼 차 뒷자리 타가지고 구상 떨궈줘 뒷자리 서서 바닥에 구상해 나 여기다 떨궈게 여기서 여기서 그래 아니 하늘에 떴어 어? 이게 뭐야 공중에 있어 그렇게 서로를 끔찍히 아끼던 버러지들은 한 명 죽이고 살리면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 어디야 어 박았다 으악 너 할수 하나 닦아놨어 너 그냥 뒷짐으로 째던지 어차피 난 못살려 아니 이걸? 너 이거 아니야 거기에 사람을 받아가는데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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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한 우정이었다 리얼 졌지만 잘 싸웠다 이거 왜 이렇게 재밌냐 이거 뭐는데? 어디야? 야 나 있는데 사람 한 팀? 싸우는데 일단 오케이 어 모른다 이거 살았다고? 왔냐고 거기 맛있게 먹고 있어 나 잘 보이는데 어떡하다 나 잘 보이는데 방심하면 안 보일 듯? 잘 안 보이긴 하네 일단 계단 아래에 있거든요 이거 너무 잘 보이지 않냐 이걸 못 봤다고? 한 번쯤 어? 이거 뭐지? 라고 생각할 만한데 특히 얘 이걸 못 봤다고? 이걸 못 봤다고? 형 이거 이렇게 잘 보... 나 이거 솔직히 들켰다고 생각하고 줌했는데 이걸 왜 몰랐을까 같이 한 명 더 있던 거임 개꿀막 갑니다 동시에 두 명 당 음 맛있어 어? 어? 나이스 보이는가? 쉽지 않았다 아저씨 멈춰주세요 이게? 뭐야? 뭐야? 아저씨 나 너무 무서워요 죽다 이걸 안타? 쟤도 이상한 놈이다 이걸 찾는다고? 진짜 변태가 세상에 너무 많아 이거를? 저거 뭐야? 우리 보고 있어 아 뭐야 봤나 보네 밑에 근데 저거 광대 살탄이요? 광대가 있는데? 나 왜 피가 이러냐 아 자기장? 뭐 실려있는 거 같지 않냐? 뭐 검은 거 보이는데? 잠시만 있다 어?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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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짜아! 나이스! 난 주공을 택한다 영원의 한타 야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거 탄속 생각해서 에임 점점 멀리 돼야 돼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인텔러 컴퓨터 정말 기가 막히죠? 현재 인텔에서 출시된 가장 고사양 그래픽 카드가 최초로 탑재된 모델 첫 고사양 그래픽 카드인데? 이 정도의 퀄리티는 굉장히 굉장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난 또 간다 제발 태워주시오 고맙소 운행 잘하고 있나? 어 아니 오늘 손님이 한 명도 없어 그래 없는 날도 있는 거지 아 그렇지 나는 뭐 지마를 바닥으로 떨군 다음에 낙하산을 타고 비상탈출을 해버리는 그런 시나리오로 내려가겠어 번지 짜자잔 아 뭐요? 깜짝이야 고선생 블루님이랑 판처 동시에 싸서 탄두랑 탄두랑 부딪혀서 내가 죽었다는데요? 뭔 말도 안 되는 그럼 VAR 판독 어떠신가요? VAR 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의 미친 판트롤로 그게 됐다면? 진짜 레전드 뭔 소리 저기 있다 왜 여기 있었던 거야 케이블 갖다 하려고 나 계속 쳐다보는 거 무섭네 아 우리 보이긴 하는구나 저기 있으면 고임 여기서 맞춘 내가 SR로 한 대 맞췄음 이거 두 대 맞췄음 저기 두 대 맞췄음 저기 서로 봤나? 알고 있었어 나는 자 보자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맞아 이거? 모르겠는데? 뭐 맞는 판정 아닌 거 같은데? 블루님꺼 맞고 피 빠졌는데 거기서 모센세가 쌌는데 그 탄두가 걸려가지고 죽은 거 아님? 그니까 탄두끼리 부딪친 거 아님? 부딪친 게 아니라 블루님께 먼저 터졌는데 폭발력이 일어나면서 그 타이밍에 모센세가 싸가지고 모센세 탄두가 같이 터진 거예요 맞네 터지면서 님 탄두가 터졌네 그렇게 된 거였구만 우리가 보이나? 이거 보이네 보이네 저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날 김블루는 빅캔디 업데이트로 유튜브 각을 3개 뽑았다고 합니다 이거 가정용 공기청정기라고 굴아칠 수 있는 크기 집에 이제 유부남들의 플스나 이런 거 보면 솔직히 크잖아요 쟤는 진짜 작아 너무 작아가지고 몰래 한 공기청정기라고 속일 수 있네 이 해굴마크가 교체 가능한 전면 패널이네 패널을 바꾸면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 이건 좀 아이디어 좋은데요? 아니면 여기다가 공기청정기 느낌으로 좀 적어주면 안 될까? 아니 와이파이 느낌 여기가 진짜 잘 팔릴 거거든요 진짜 꿀팁 인텔 이거 몰랐구나 이거 그림 하나 더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불티나게 팔릴 거를 꿀팁 알려드립니다 누가 버거 올리면은 당연히 보고요 보고 계시나요 개발자님? 사랑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죄송하고요 개발자님도 솔직히 웃었자 좋아 쇠터 나쁜 말 근데 너무 좋아하는데 쇠터 나쁜 말 까지 나온다고? 이거는 플레 후반에서 다이아 초반 어?